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장입니다. 어느새 또 오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늦은 시간인데요. 한 4시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셔야죠. 누구랑 보내야 되냐? 천혜장과 같이 한번 시간을 보내봅시다. 하여튼 여러분 잘 재미있게 즐겁게 보내주고 계시죠? 저도 잠시 커피 한잔 마시고 왔는데 커피 한잔 마시면 내 앞자리에 있는 남녀가 있더라고 워낙 앞에서 부비부비를 하는지 눈살 찌푸려가지고 참 도저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요즘은 그냥 커피숍이나 카페 같아서 대놓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월이 이렇게 시대가 많이 변하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남사시로 와서 못할텐데 요즘 애들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간에 저렇게 막 왜 그런지 모르겠어. 스킨십이야. 적당한 스킨십이야. 이건 적당한 스킨십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영화 한 장면 보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거 보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럽고 하여튼 좀 조심해 조심해야겠죠. 그런 행동들 갑자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 당황해가지고 그런 장면을 보다 보니까 좀 제가 스스로 당황스러워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그런 분들 없겠죠.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야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겠지만 젊은 친구들은 과감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코스닥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잘못한 시총이 50조원 정도 날라갈 판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2차 전지를 비롯해가지고 요즘 기술주 랠리 속에서 코스닥 시장의 화랑을 맞았습니다. 올해 코스닥 시장은 거래대금하고 지수 상승률이 모두 형님인 코스피를 앞섰다고 하네요. 코스피를 앞섰고 근데 코스닥 시장 그 화랑에 힘입어서 이 성장한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커지다 보니까 일제히 코스닥 시장을 등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스닥 시장을 등지고 있더라. 코스피 2부 리그 2부 리그라는 꼬리표는 언제쯤 뗄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코스닥 시장의 기업의 이탈 잔혹사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볼게요. 이탈 잔혹사 한 번에 코스닥 시가총액이 50조원 이상 줄어들 수가 있다. 오랜만에 분위기 참 좋았는데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이 또다시 기업 탈출 딜레마에 빠졌다고 합니다. 포스코 디엑스랑 LNF, 셀트리온 엘스퀘어, 셀트리온 제약 이어가지고 최근에 HLB까지 코스피 이전 계획을 밝히다 보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3, 4, 5, 6 이런 기업들이 모두 시장을 등지는 탈출 러시가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코스닥 시장은 만년 코스피 이그리그, 만년 코스피 이브리그라는 자조 섞인 그런 한탄도 터져 나오더라는 거죠. 시장 대비 덩치가 큰 잠재 이전의 후보까지 포함을 해보니까 시총액 50조원 정도가 한방에 날아갈 차지라고 합니다. 한방에 날아갈 차지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국그레스에 따르면 HLB는 지난 20일 한국그레스의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가지고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해서 한국투자증권하고 상장 주선인 선정계약을 체결했다. 선정계약을 체결했다고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23일이죠. 코스코 DX요. 포스코 DX도 이사회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 안건을 의결을 했는데 이 포스코 DX는 이전 계획을 밝힌 당일 9% 오른 데 이어가지고 지난 6일에는 64,800원까지 터치를 합니다. 터치했어요. 그럼 8월 20일 종가가 34,400원 대비했을 때 88%나 뛰었어요. 88%나. 엄청 뛰었죠. 지난 7월에는 LNF가 코스피 이전을 결정을 했고 셀티룬 헬스키하고 셀티룬 제약도 코스피 상장사인 이 셀티룬이하고 합병을 앞두고 있어요. 합병을 앞두고 있고요. 이렇게 코스닥의 시가총액 3,4,5,6, 12위 기업들이 동시에 이 코스닥 시장을 떠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유례없는 일이다. 그 5개 기업의 시총을 합치니까 32조 3,300억이야. 32조 3,300억 정도 규모입니다. 이미 또 올해 코스피 시장으로 옮겨간 SK 오션 플랜트, BH, 나이스 평가 정보까지 더하니까 올해만 한 8개 기업 정도가 빠지는 역대급 코스닥 탈출 러시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전 기업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에코프로비엠은 회사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덩치가 워낙 큰 탓에 이전 잠재후부로 계속 언급이 됩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0일 종가 기준 시총이 벌써 28조 4,110억이에요. 코스피 시총이죠. 시총 12위, KB금융도 높네. KB금융이 22조 9,190억이니까 이것보다도 더 넘어서더라. 에코프로비엠까지 포함하니까 잠재적으로 감소할 코스닥 시총 규모가 55조 원을 웃돕니다. 55조 원. 21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이 428조 5,590억인데 7분의 1이 날아갈 일입니다. 7분의 1이 날아갈 일이다. 현재 코스피 시장의 시총은 2030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2030조 원 정도 되는데 코스닥 시장 대비했을 때 한 5배 정도 크다고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체급 차이가 큰데 코스닥 대형주들이 줄줄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 이게 심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코스닥을 떠나는 기업들은 대개 2차전지나 바이오주 이런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절 시장으로 이 조성된 코스닥 시장 취지에 딱 맞는 기업들이죠. 시장 성격과 관계없이 덩치가 커지면서 일단은 코스피로 이사가면서 두 시장 간 특색도 사라지는가 봅니다. 그래서 올해 코스닥 시장은 거래대금이 코스피를 앞섰고요. 앞섰고 지수 역시 680선에서 880선까지 30% 올라가지고 활기를 띄웠고 근데 시장 출범 당시 기준지수가 1000이었던 것을 고려해 보니까 고려하면 여전히 제자리라고 하죠.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지난 20년 6월 사상 최초로 1만 선을 넘기면서 만스닥 시대를 열었어요. 현재는 만 3,600정도를 오가는 것과 사뭇 다르죠. 이렇게 코스닥 시장이 이대로 활기를 잃어가면 자칫 사라진 독일의 노이어 마크트나 일본의 짜스닥 이 짜스닥의 전차를 밟을 것이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그러네요. 기업들이 외국인하고 기간 펀드 자금을 고려해가지고 코스피 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우리나라 자문시장이 안정화되고 시장별 특색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KOTC나 코넥스 등 3부 시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죠. 또 특례 상장 등으로 시장 분통을 낮추는 만큼 신뢰도 하고 재무 안정성도 개선해야 한다고 합니다. 코스닥 시장이 남은 기업들을 위한 혜택 등도 연구해봐야 하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코스닥이 좀 아쉽기는 하네요. 자꾸 이렇게 코스닥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코스피로 가면은 코스닥 시장도 커지긴 커져야 하는데 먼저 공매도 관련된 여러 가지 일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앞으로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시총이 한 50초 정도 한방에 날아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잉